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 늙어가지고 시집도 못가고 지올케 스토킹이나 오지게 하고 있는 그런 찌질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나를 진짜 개 오지게 싫어하는 시누이 이젠 다 늙어서 능력도 없고 부모한테 빌붙어 사는 주제에 야 너 그래가지고 시집은 갈 수 있겠냐? 끌 끌 끌 끌 끌 원지 시댁에 가면 시누이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. 저희 시가에 가면 시집을 안 간 아니 못 간 거죠. 그리고 저보다 딱 열 살이 더 많은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요. 제목처럼 저를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. 언제부턴가 그러더군요. 처음엔 이게 뭔가 싶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이야 뭐 저도 똑같이 투명인간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저도 괜찮아요. 지가 싫어하면 뭐 어쩔 건데 너도 싫어. 그런데 정말 기분이 나쁜 건 저를 정면으로는 절대 안 봅니다. 그리고 옆에서 혹은 뒤에서 완전 뚫어지게 스캔을 해요. 이거 흰자위로 다 보이거든. 바본가 봐. 그리고 정말 어쩌다가 저랑 말을 좀 하게 되면 뭔가 가면을 쓴 것처럼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요.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조커 같아요. 물론 저도 똑같이 조커처럼 웃으며 응대를 해주죠. 그지같이. 근데 이건 진짜 드문 경우고 보통은 싸하고 그래요. 게다가 지한테는 저한테는 이러면서 지 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는 우리 언제 언제 올케까지 다 해가지고 같이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열심히 약속을 잡아요. 왜? 지 생일이라고. 아니 미친. 당연히 안 갔죠. 내가 가길 왜 가. 끝으로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. 저희 회사 콘도 이용권을 쓰고 싶다며 남편을 통해 부탁같은 아니 명령제를 해온 거예요. 참고로 콘도 이용권을 제 이름으로 쓰게 되면 다른 가족들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걸 지가 알고 있거든요. 이 그지같은 시누이가. 아니 차 돌았나? 나랑 지랑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. 아니 왜 저러는 걸까요? 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거냐고. 뒤에 훅이 있습니다. 댓글 1번. 유튜브에 나르시시스트 같은 거 찾아보세요. 왠지 똑같을 것 같아요. 대대쓰니. 저 안 그래도 한참 찾아봤어요. 똑같습니다.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 죄다 봤는데 그냥 붕어빵 수준이야. 어우 소름돋아. 2번. 쓰니가 마음에 안 들고 꼴도 보기 싫은데. 그래도 지 동생 때문에 억지로 조커처럼 이야기하는 거겠죠. 생일도 지 동생만 부르면 동생이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억지로 오라고 한 거고. 콘도의 경우 사이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금전적인 혜택은 보고 싶으니까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. 이거 너무 명확한데요. 따로 고민할 게 없어요. 대대쓰. 진짜 투명인간 취급이면 또 모를까. 쓰니가 안 보고 있을 땐 스토커처럼 시선이 딱 달라붙어 있지. 갈 때마다 기분 더럽고 소름이 끼칠 텐데 이게 고민할 게 없다고요? 3번. 콘도. 그거 그냥 원가 달라고 해요. 미쳤나봐 진짜. 친하지도 않으면서. 대대쓰니. 네 당연하죠. 바로 거절했습니다. 제가 그걸 왜 해주겠냐고요. 아니 나한테 뭐 잘해주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미친 거 아니야? 4번. 이런 사람들 특징이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잘한다는 거죠. 다른 사람을 잘 속여요. 그러니까 쓰니도 조심을 하세요. 내로남불 아시죠? 보나 많았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요. 대대쓰니. 제가 본문에는 안 썼는데 내로남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. 아니 그냥 인간 자체가 내로남불이야. 5번. 글쎄 내가 보기엔 니네 둘이 똑같은 것 같은데. 남편 안 보는 데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? 무시하고 싶으면 마음은 알겠는데 인사는 크게 하라고요. 대대쓰니. 너 뭐야? 혹시 병진이야? 너 옛날 학교 다닐 때 너 때리는 애들한테 큰 소리로 인사하고 다녔지? 6번. 아니 그냥 올케 신우이 잘 지내면 안 되는 건가?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? 대대쓰니. 얘 안 그래도 서로 조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7번. 근데 궁금한 게요.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? 혹시 옛날에 둘이 싸웠어요? 대대쓰니. 서로가 서로를 싫어할 만한 이유야. 차고 넘치죠.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딴 비굴한 부탁을 하는 이유. 이거를 정말 모르겠다 이거예요. 제가 신우이 본인이라면 자존심 상해서 이런 부탁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하더라고. 8번. 상대방이 신우라니까 다들 쓴이 편부터 드는 것 같은데 글쎄 글만 봐서는 딱히 말로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없고 그냥 전부 쓴이 느낌뿐이잖아. 오히려 신우이 행동을 어? 쓴이가 부정적으로 넘겨짚고 기싸움을 거는 거 그런 티가 나니까 그래서 신우이도 쓴이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? 남매끼리 우애 좋게 대화를 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애교라고 보는 시선부터가 좀 역겹고 그래요. 대대쓰니? 올큰이 잡았다 있냐? 죄송합니다. 이 댓글은 후기에 달린 댓글 같아요. 우애가 좋은 건 대화가 평화롭고 형제 배우자한테 친절하고 배려있게 행동하는 게 우애가 있는 거지. 내가 이곳의 킹왕짱이야? 이 지랄 하는 게 아닙니다. 너 신우이세요? 추가?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어하는 건 맞아요. 정확히들 보셨네요. 딱히 말 안 해도 이건 분위기로 드러나는 거니까.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는데도 씹는 거냐?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요. 맞아요. 그래도 신우이고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세를 취하는 순간 고개를 90도 팩! 진짜 목이 확 부러지도록 돌려버려요. 자기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빡빡 뿜어댑니다. 이거는요. 비슷한 걸 겪어본 사람들은 바로 알아볼 텐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네요. 그리고 신우이도 마찬가지. 제가 싫어한다는 걸 지도 분명히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더 의문인 거죠. 왜 자꾸 시댁 모임에 부르고 싸구려 선물을 쳐보내고 난리야? 아예 쓰지도 못할 이상한 걸 남편 통해 보내오는데요. 성질나서 남편한테 도로 갖다줘! 이러면 남편도 이걸 안 갖다주고 자기 혼자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. 그리고 평소 제 SNS도 계속 들락거리며 또 여기서 뭔가 보잖아요? 그럼 저희 남편한테 저에 대한 그런 거를 수시로 물어본다고 해요. 신우이가 저한테 조커처럼 웃으며 말하는 거 이거요. 이거는 옆에서 시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. 지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. 그 가식 있잖아요. 특히 남편, 저, 신우이 이렇게 셋이 있을 땐 더 심합니다. 마치 지가 본차인 것처럼 남편한테 애교를 떨어대며 오만 과장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꼴불견이죠. 너무 같지 않고. 그래서 저는 그걸 무시하고 폰이나 보면서 딴 짓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게 제가 그렇게 하면 되레 지가 기분 나쁜 티를 내요. 그래도 저한테 직접적 말은 못하고 근데 폰이나 보고 무시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건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관심 종자야? 아 그리고 신우이가 같이 밥 먹자고 한 것도 그래요. 제가 못 간다고 남편 혼자만 가겠다고 하니까 글쎄 취소를 했답니다. 지 생일 파티를. 아니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?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데 제가 거기 안 가면 지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왜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저를 끼우려고 하는 건지 나 이거 정말 이해 안 돼요. 그러고 보니까 전에 한 번은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개뜬금 없이 시누이가 나타났고 우리가 밥을 먹는 내내 팔짱 닦이고 지 혼자 얼음 공주놀이 하다 갔어요. 나르 소시오 이런 거 의심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 안 그래도 이상하더라고 검색을 해봤죠. 완전 똑같아요. 유튜브에 서람, 토킹, 닥터스, 제쿠 이런 영상들 다 봤는데 진짜 그냥 똑같아요. 소름 돋을 정도야. 어쩜 이렇게 잘 분석을 했을까?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공감이 가는 게 이 거지같은 시누이는 침묵이라고 하는 걸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죠. 또 아무짝에 필요도 없는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것도 그렇고 요약을 하자면 뭐랄까 앞에서는 저를 무시하는 척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도 뒤로는 악착같이 쫓으며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에요. 솔직히 저는요. 신우 이거 뭐고 다 떠나서 저보다 열 살이나 많은 여자랑 별로 얽히고 싶지도 않거든요. 아니 그 전에 관심조차 없어. 진짜 거지같아요.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. 댓글 1번 보자마자 나르시시스터 특징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쓴이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군요. 저 신우이 주위 사람 혹은 가족들한테 쓴이 험담하고 이간질 오질 거예요. 대대 쓴이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. 거짓말에다 소설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하는 거 다 압니다. 아우 그지같아. 2번 저런 몰상식한 것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지 친정에서는 크게 말하고 즉 지가 부모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. 그리고 싸구려 물건도 준다 이거예요. 그리고 뭐 하나 좋은 거 쓴이가 하고 있으면 궁금해 뒤지려고 하죠. 또 왜 형도 그래 진짜 볼품 없을 거야. 못생기고 뚱뚱하고 거기다 개취불덩는데도 없는 게 할 수 있는 거라곤 만약 결혼을 했다면 자식새끼 몸 갈아 키워서 자랑질하는 거 이것뿐이야.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개차발 신우들이 너무 많아. 대대 쓴이 헐 니 뭐예요? 혹시 옆에서 보셨어요? 소름 돋을 정도로 잘 아시네요. 그러지 말고 시부모한테 말을 좀 해보지 그래요? 대대 쓴이 저희 시부모는요. 자기 딸내미 착하고 불쌍하다 이런 소리만 합니다. 그러면서 올케인 제가 많이 챙겨주길 바라고 있어요. 신우이 사는 게 별로야. 돈 못 벌어. 그리고 시부모도 저랑 자기 딸을 계속 엮고 싶어해요. 어울리라고. 아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다 천혜입니다. 꿀꿀꿀 이건 그냥 질투 같은데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사는 게 규지 같은데 내 동생이랑 사는 자녀는 잘 사니까 배가 뒤틀리는 거죠. 그런 말이 있잖아.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고. 아마 자격지심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